화재 위험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에 설치된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린 사실을 어제 저희 M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까지 함께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하루 사이에 민간 ESS 시설 두 곳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민간 시설이 천 곳이 넘는데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박경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어제 보도 내용 저도 전해드리면서까지 문제가 있구나 정려했는데 또 이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위험에 대한 심각성은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화재 두 건에 대해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피크 저감용 ESS 그리고 태양광 연계형 ESS 두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임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피크 저감용 ESS에서 먼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고려재강 경남 양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를 태우고 6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내고 이제 불은 꺼졌습니다. 완도 태양광 발전소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ESS가 날씨에 따라서 이제 들쑥날쑥한 태양광 발전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치가 됐는데 약 1,200여 개의 배터리를 모두 태우고 재산 피해만 약 18억 원을 내고 불이 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 원인을 알아야 예방 대책도 세울 텐데 정부 측에서 이런 공공기관의 ESS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린 것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이런 극단적인 명령까지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화재 사고 통틀어서 원인 파악이 되는 게 있습니까? 네, 2017년 8월 처음 ESS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19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300여 곳의 ESS가 있는데 약 1.5% 수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화재 원인이 규명된 곳은 없습니다. 일단 ESS에서 불이 나면 다 탈 때까지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대용량의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고 폭발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원인 규명을 하려면 다 타버린 배터리, 다 타버린 ESS 설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와 전기안전공사, 한전, 비롯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총출동해서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이게 화재 원인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ESS가 하나의 설비로 구성돼 있지 않은 것도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내는데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ESS는 전기를 저장해두는 배터리, 그리고 들어오는 전기 또는 나가는 전기를 교류와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삼성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배터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LS산전이나 효성중공업, 데스틴파워 같은 PCS 제조기업이 있고요. 두산중공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고 그러면서 공방만 벌이다 보니까 정작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건데 정부 대책이 나온 건 지금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부 두 차례 대책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일단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와중에 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이 끝난 ESS 설비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제 부랴부랴 공공기관에 설치된 약 345곳 ESS에 대해서는 가동 중단 명령이라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가동을 중단을 한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ESS는 총 1327곳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하지만 공공기관에 설치된 곳은 345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2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 1000곳의 민간 ESS는 어제 화재 사고처럼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알아서 전화를 걸어서 좀 가동을 멈춰달라 그리고 안전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참 위험성은 계속 도사리고 있고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불이 공공기관 시설에만 날 한 법은 없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민간 시설도 이제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힘든 겁니까? 일단 정부는 인명피해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건 참 다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안전 확인이 될 때까지 ESS 가동을 중단해달라 요청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ESS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민간에서 ESS를 설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피크 저감용으로 쓰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처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곳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ES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피크 저감용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ESS로 전기를 충전할 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ESS에서 충전된 전기를 사용할 때 그 사업장의 기본 요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재생에너지 판매 비용 보조금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조금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기업들, 민간에서는 ESS 가동을 멈추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료를 인하해주거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보조금을 4배, 5배 더 주는 제도가 일몰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끝날 때까지 이걸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유예하고 가동 중단 조치가 끝난 다음에 이걸 다시 재개할 것인지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그렇고 어떤 배터리 산업 자체가 신성장 동력 그리고 4차 산업으로 가면서 또 기본이 돼야 할 산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위험이 노출되고 또 스톱이 된다면 산업 발전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목됐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산업 육성이 이루어져 왔고요. 최근에는 전기차나 ESS 설비 수요가 늘면서 배터리 수요도 덩달아서 늘었습니다.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미국, 중국 같은 주요 고객들이 위치한 국가에 공장 증설을 앞다퉈하고 있습니다. LS산전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 변환 장치 업체들은 배터리를 포함한 ESS 설비를 다 EPC로 시공을 하거든요. 그런 먹거리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ESS 화재가 계속되면서 안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국내,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ESS 안전 규명, 그리고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진단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